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전 원내대표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두 번째 만찬이 독대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빈손으로 끝나면서 지금 여권 내부에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에 하나 되자고 소통의 메시지를 했는데 그 뒤 두 달 동안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참 여러 가지 주소는 지금 안타깝고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때려는 특히 집권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당정관계의 현주소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죠. 좀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인터뷰를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잘 지켜봤습니다. 보수에 가까운 그런 실용주의자고 가격한 좌파도 아닌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자다. 그런 민주당하고도 지금 여야 간에 정치가 실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처럼 여유 포용 배려로 함께 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왜 윤석열 정부랑 대화 타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그런 국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요즘은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바로 이 문제 어떻게 해서 한동훈 당대표와 또 용산 대통령실과 이렇게 정치가 작동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레파움을 많이 내고 있는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우려를 또 기쳐서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인데 이런 과정도 지금 집권당이 앞으로 더 크게 변화해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거의 당정관계가 아니고 앞으로의 당정이죠. 이광재 위원장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종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둘이 만나는 독대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독대 요청을 거부하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안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주로 언론의 사후 흘리는 게 주로 많거든요. 신뢰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 개인 생각인지 108명 국회의원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건지 한동훈 대표가 한 100명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진실로 만나서 의견을 수렴한 걸까 그냥 그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정치 실종의 최종 책임은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자주 만나야죠. 지금 배춧값이 2만 원이고 가계부채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 끝나고 나면 아마 미국의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올 텐데 저는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만찬해서 만나고 안 만나고 정말 나라가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거든요. 여권의 정치 실종은 국가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김상태 대표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친한, 친윤 의원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친한계 인사의 입에서 싸대기 때리고 싶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추경 원내대표까지 문제를 삼으며 지금 일촉즉발 그런 분위기로도 읽힙니다. 한동훈 대표는 균열 드러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난번 용산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독대 해동을 요청한 그런 내용이 그날 1시간 30분 역대 아마 집권당 당정 간의 만찬 해동이 이렇게 단시간에 끝난 경우도 얹지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사만 하고 헤어진 거죠. 또 그러고 하면서 헤어지면서도 한동훈 대표는 또 정무수석에게 독대를 다시 요청하고 그게 또 다시 그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갈등은 계속 점화되는데 저는 당 내에서는 흔히 말하는 친한, 친윤 인사들끼리 이렇게 일촉즉발의 갈등 사항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가 당해도 그대로 지금의 여진이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이렇게 또 방송이나 언론 유튜브를 통해서 표현 제체가 좀 객하게 되면 또 이제 추경 원내대표도 어떻게 전략, 한동훈 당대표의 전략 부챙장이 이런 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일척적발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불편한 관계를 풀어내야죠. 해소해야죠. 그게 한동훈 대표역의 지금 가장 부여된 정치적 핸주소입니다. 그 문제를 안 풀고는 배격이 무효예요. 이 위원장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아온 법안 가운데 지금 재표결 문턱을 넘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여권 상황 때문인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되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던데 지금 야권의 8명 이상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투표 결과의 일부 입안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국민들이 현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가 70%에 지금 해당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도 지금 돌아서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분당이 지역구인데 보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국힘의원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여당 국회의원이 맞나, 지금? 그리고 급기야 이제 윤건희 정권 퇴진하라는 심각한 용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V1, V2. 이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라리 이 정부 있을 때 특검을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여론도 의원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태 전 대표께서 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알 텐데요. 신용계를 중심으로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최근 여권 길이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이죠.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발생할 때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계속해서 낼 것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포개를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이제 거의 국민 여론도 나빠지고 또 그동안 또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편한 기류 속에서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행정위원들의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좀 전에 이강재 우리 총장님께서도 사실상 저분도 특검을 두 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대선 자금 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대단히 안타깝게 보고 있는 그런 민주당 인사 중에서 그래도 대화 타입을 늘 중시하는 정신이지 않습니까? 저도 좀 전에 대기실에서 두 사람 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지금의 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집권당이 당정관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국정운영의 무한. 야당 문제가 아니라 여당과. 그렇습니다.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집권당의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야당하고의 여서야 돼 절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우리가 존중하면서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협치 전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당정관계가 불편해서 당장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실정이죠. 민주당은 김여사의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TF 추진하는 동시에 사무총장 의원들에게 방신 말고 행동을 가다듬으라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요.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야당은 참 답답한 게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고 여당 대표를 만나도 여당 대표가 권한이 없고 그러니까 믿고 갈 게 민심밖에 없는데 민심은 현재 특검 같아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 드루킹 특검 있잖아요. 김경수 특검할 때 당시 여론 지지도가 55%였거든요. 그다음에 BBK,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가 52.7%.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특검할 때가 67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65%거든요. 거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게 67%였는데 지금 65%면 TK 지역에서 거의 58%면 이미 민심의 인계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건 여당이 결단을 내리는 게 지금 많이 만나보면 IMF 때보다 살기 어려운데 진짜 정치권 하는,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 정말 많거든요. 국민의힘은 여론 예의주시하면서도 일단 표단 속에 주력하는 분위기던데요. 김 여사의 사과를 놓고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당내에서는 사과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만 친윤계는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검찰 입장에서도 자고 의면하지 말고 수사 결과 빨리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따라서 국민들에게 또 사과할 부분은 또 이런 거침없이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입장 수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으로만 먼저 선행적으로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다. 이게 왈가왈하는 것에서 좀 약간 앞뒤가 맞지는 않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에서 이 문제도 빨리 판단을 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 건이 검찰의 결국 어떤 행태로든지 입장을 가지면 그거는 집권당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뭔가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어쨌든 명품 가방 수사 사건, 김 여사, 최재형 목사 다 무혐의 처분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잖아요. 마무리되면 해당 논란에 사과를 해야 합니까? 대통령실 고민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국민한테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국민들의 현재 실망과 절망과 분노 수준으로 가 있는 게 정말 절실한 사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또 단순한 사과가 아니고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김 여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비서들에게 있어서 보고되어지고 또 하나는 친인척의 비리를 담당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절제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난 국민의 민심을 최소한 달래기도 힘들 겁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한 시민단체가 주관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가 민주당 강득급원실을 통해 국회에서 집행된 게 논란인데요. 현재 여야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 대회의실에서 그것도 민주당이 대회실을 사용하려면 특정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당 사용 승인을 받고 나면 목적에 맞게끔 강당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래도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 입장을 대변하고 할 도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국회라는 곳에서 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그런 행사를 추선해주고 이렇게 자락을 깔아준다는 것은 이건 민주당이 과연 그것도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1야당이 할 도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우리 이강재 의원님도 국회 사무총장 출신입니다마는 아마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국민의힘은 강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는데 강 의원은 전혀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서 두 번째 탄핵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민심은 서서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민심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을 보면 결국은 자식이기는 부모 없고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거든요. 국민의 분노가 점점 더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정의 대전환을 하는 결단이 저는 빨리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10월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야 총력전 나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부산을 찾아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했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시도당이 맡기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전면에 나서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지금 이제 검정 같은 경우에 부산 특히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우리 보수 우파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적 기반이 공고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선거에 그런 검정구청 구민들의 그런 정서가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걸 부산시당에게만 맡겨놓고 또 중앙관 차원에서는 그냥 뒷짐치고 있는 이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가 직접 나가서 아무래도 또 우리 검정구청장 후보를 중심으로 또 우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선거지원입니다. 아울러서 또 검정 다음에는 어제는 또 이제 강화도 올라왔죠. 강화군수보궐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군수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검정구보다 상황이 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전에 우리 안상수 인천시장까지 하시고 국회의님도 3번 하신 분이 그 지역에 군수로 무소속으로 또 출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잘 좀 정치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우리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당은 지금 조국 혁신당을 향해 단일화를 꺼내들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글쎄요. 이번 선거도 지난 총선처럼 진보 진영이 이겨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부산은 민주당이 열세 지역이었으니까 단일화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경쟁하더라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게 민심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로 얼마 전에 호남을 갔다 왔는데 이번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또 호남분들이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대거 민주당 지도부하고 조국신당 지도부가 오는데 최대 현안이 광주 공항 이전 문제잖아요. 그럼 다 민주당 단체장이니까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이 공항 이전 문제를 좀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해안의 해상풍력이 몇십조가 투자되는데 전력개통 문제를 해결해주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데이터센터 같은 문제를 지방에 뒀을 경우에 특별법 같은 거를 지원해주면 선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남을 좀 경제적으로 살려줘라. 이런 공약을 좀 실천해달라. 이런 민심도 있더라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임종성 전 대통령 비서실장 두 국가론을 두고 여야 모두 헌법 위반이라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론 또한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본인들은 최상의 상황이 되었지만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최악의 관계입니다. 정말 IA의 사무총장도 기정사실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 보육으로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일부 분위기가 나와서 우리가 아연히 실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눈감아준 분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 체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두 국가론을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북한 당국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대한민국 헌법도 입에 대한 그런 발언이란 거죠. 아무리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한반도 폐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두 국가로 분단된 국가로서 영원히 그냥 전 세계에 이렇게 가자. 북한 남한 체제로. 이런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면서까지 그렇게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가져야 되는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배척했습니다. 일고의 가치에 없다고 봐요. 이광지 위원장님. 방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만.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로 인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지행하는 것은 버릴 수 없는 가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임 전 실장의 당문과도 배치되는 이 같은 발언을 왜 했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는 모르겠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도자는 평화와 통일의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 분할로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제기된 적이 있었고. 청일 전쟁 때, 러일 전쟁 때 다 뭐냐면 강대국에 의해서 한반도 분할로는 있었고. 지금도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지금 적대국 상태에서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평화를 확실한 가치를 놓고 통일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그 지향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 전 대표님, 일본의 차기 총리로 한일 역사 문제에 비교적 온전한 목소리를 내는 이시바 시계로 전 자민당 강사장이 당선됐습니다. 일본 전쟁 책임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 과거사에 대해서 좀 진전된 얘기가 나올까요? 진전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시바 시계로 관사장 같은 경우는 자민당 내에서 일본에서도 주류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입장은 가지지 못했어요. 비주류계 인사로 많은 정치적 도전을 했지만 주류적 정치적 기반은 가지지 못했죠. 그렇지만 오랜 노력 끝에 이제 드디어 자민당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이제 과거에서도 그래도 일반의 일본의 그런 식민지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피해, 희생 국가들이 인정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총리로서 지금까지의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전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국방 전문가로서 또 안보 전문가로서 이 동부가 지금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일 관계의 그 중요성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진전된 한일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아픈 이런 상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아우러 주시고 본인들이 반성하고 사죄할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이 원장은 이시바 시계로 차기 총리와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인데 한일 역사 문제, 또 북일 정상회담 등 뭔가 좀 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시바 시계로 총리 당선인하고 여러 차례 만나 왔었는데요. 하나는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지금 정부처럼 하지 말고 좀 분명하게 하게 되면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방위성 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미일 방위조약 제5조에 의하면 일본은 유사 상황이 생기면 미군이 자동 개입돼 있고 한미 방위조약 제2조에 의하면 한국의 유사 상황이 생기면 미국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관심이 많은 분이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저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의 평화가 일본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시바 시계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게 도토리 현이 굉장히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 부분이 한국하고 같은데 이걸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디지털 협력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 한국, 일본이 좀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이 아마 60주년이 되는데요. 그렇죠. 아마 G7 더하기 한국, 그러니까 G8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아마 핵심적 이슈로 떠오르게 될 텐데 이때 일본에 저희가 함께해 나가게 된다면 아마 G7 정상회의가 아닌고 G8 정상회의가 아마 세계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정부는 제가 일본도 만나보고 미국도 만나보면 일본하고 잘 지내는 건 좋은데 한국 정부가 일본한테 뭘 요구하는 거지? 한미동맹이 중요하긴 한데 미국에 100조 이상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데 한국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의 분명한 외교 노선을 정립하는 것이겠죠.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의 분명한 외교 노선을 정리하는 것들은 한국 정부의 분진성의 주 tinhaéd명을 가진 공동맹이 중요하지만 한국 정부가 아니라 원하시는 국가도를 정리하는 것들은 국가의 명품이 중요하heit 한국 정부가이라는 것들이 한국 정부가pay는 것들이 고통을 따라서